민주당 분열 현실화 이 대표 통합 혁신 노력 기울여야 당과 스스로를 냉정히 돌아보아야 할 때다 원칙과 상식 모임의 김종민, 이원옥, 조응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탈당과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이들은 방탄 패권 팬덤 정당에서 벗어나자고 호소했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 중심의 단결만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연말 당대표 사퇴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바 있다 이 대표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렵다 해도 설득하려는 노력은 필요했다 피습 사건이 있긴 했으나 그 이전에도 살상 선놓다시피 했다 당 지도부는 탈당 하루 전인 9일에야 물밑 대화를 제안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그동안 친명중심 당 운영으로 사당화 비판을 받아왔다 당 요직과 혁신위원회 등 주요 인사에선 친명색체를 계속 강화했고 다양한 의견 그룹과의 소통은 미진했고 토론과 설득은 부족했다 난감한 상황에는 친모로 일관하곤 했다 특히 전면적 국정세신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가 체포등의 한 벽을 하루 전날 부결을 호소해 스스로 명분을 무너뜨리기도 했다 강경 지휘층의 문자폭탄 문제 해결 당내 민주의 요구에도 미온적 태도를 벗어나지 못했다 유선열 정부의 가전실정에도 국민들이 민주당에 온전한 지지를 보내지 못하는 이유를 아프게 살피고 제대로 된 혁신에 나서야 한다 이 대표의 비판적 몫을 냈던 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탈당하는 것은 공천에 대한 불신 때문일 것이다 이 대표는 공천에서 당원 비중을 늘렸다 형식적으로는 경선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친명 위주로 당이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렇다고 이낙연 전 총리를 비롯해 탈당 의원들에게도 온전한 면접을 주긴 어렵다 당은 다소 입장이 다르더라도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가 크게 다르지 않다면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탈당 의원들은 반 이재명 이외에 신당을 만들 만큼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간 겪은 많은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라 이 전 총리 등이 당내에서 좀 더 체력에 다툴 수는 없었는지 국민을 위하는 길이 이 방법밖에 없었는지 다시 한번 묻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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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